전기장치 배터리 같은 DC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장치들은 포지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에노드, 네거티브 극성에 연결하는 캐소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제품들은 LED와 같이 에노드 부분은 다리가 짧고, 캐소드는 다리가 길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극성 연결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LED나 전기장치는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성을 연결할 경우 LED나 전기장치는 대부분 연기를 내면서 내부 회로가 타버리거나 불꽃이 날 수도 있으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DC 직류 전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극성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같은 캐소드help 이렇게 해서